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 서울뉴스 김진주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의 백신도 높은 예방률을 보이면서 백신의 전세계 보급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지난 7월 27일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시험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는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하지 않고 위약을 투여받은 참가자 그룹에서는 90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견된 반면 백신 후보 물질을 2회 접종한 그룹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5건에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15억 2천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미국에선 바로 다음 달 중순부터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